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이번에 배드워즈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점에 자리한 포션 제작! 저는 편의상 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다이아 4개를 가져다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죠. 첫번째, 체력의 최대값을 올려주는 실드. 두번째, 자신의 모습을 반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인비즈볼. 세번째, 걸음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려주는 스페이드. 네번째, 몸을 살짝 가볍게 만드는 점프. 이 중 가장 비싸고 가장 군침이 싹 도는 포션이 하나 있을텐데요. 바로 투명 포션입니다. 자신의 몸과 네임태그까지 숨길 수 있는 은신에 특화된 포션이죠. 여기다가 스피드 포션을 섞어주면... 팡! 아니, 이것은 어세신? 닌자다 닌자! 적의 눈을 속이는 은신 능력의 재빠른 발룰림. 오늘은 여기 보이는 포션들을 활용해서 가상의 키트, 어세신이 되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암살자 컨셉에 잘 맞는 키트는 무엇일까요? 옳다구나! 이 녀석이야! 수배지에 있는 목표를 처치하면 보상이 들어오는 키트인 바운티 헌터의 투명, 스피드, 점프 포션을 씌워서 제대로 된 잠입 및 암살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이름하여,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때요? 너무 재밌겠지요? 빅키퍼 우팡! 낚시꾼 루팡과 함께하는 어세신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번째 타겟은 바삭한 베이컨이네요. 노란팀이라... 저희 기준으로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이아부터 챙겨주는 척하면서 그의 동선을 체크해보죠. 저 친구도 현명하게 다이아부터 챙겨주고 있네요. 공격 포지션이라기보단 수비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조용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좀 해오죠. 챙겨온 다이아는 집안에 고이 모셔두고... 돌검으로 교체! 블럭도 넉넉히 챙겨서... 출발! 아차차... 스트레이트로 뻔하게 블럭을 깔아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각으로 들어가야 하죠. 위쪽으로 말이에요? 아, 껴... 껴어! 흥, 이것은 사소한 실수입니다. 본격적인 미션은 지금부터죠. 역시 위를 볼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지금입니다. 아이야! 미션, 석세스! 퇴로란 없습니다 저의 미션엔 빠꾸란 없었으니까요 다시 오죠 아디오스 저 베이컨 녀석 아직 살아 숨쉬고 있군요 멘탈이 덜 깨졌나 봅니다 다가간다 조용히 멘탈 브레이킷 샷 꿀잼 이리와 이 자식아 도움 성난 낚시꾼을 건드리면 주옥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음 타겟 또 노란팀이라 프로필이 상당히 요란하군요 저기 녀석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에메랄드를 든든히 챙겼겠죠 더욱 놓칠 수 없습니다 젠장 장애물인가 하지만 이 정도 따윈 타워 오브 헬을 정복한 저에겐 아무것도 아니죠 오이짜 오이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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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케이 자 이리오령 미션 석세스 어 잠깐 도망갈 길이 없네 안돼 생각하자 생각 지금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금이환향 저의 미션은 성공했지만 팀원으로서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팡아 루팡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난 꼭 살아 돌아가겠어 이 자식 저놈 잡아 당장 이리와 포기해 채 여기까지인가 나닛 개꿀딱지 개딱지 목숨 걸고 도망쳐 결국 지켜낸 에메랄드 10개와 다이아 5개 이것을 기반삼아 저는 완전한 어세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푸르른 다이아 갑옷 빛나는 에메랄드 검 그리고 비기 3종 포션 세트 다가간다 조용히 끝 그리고 들키지 않고 어이 뭐야 빠져나오려 했는데 욕심부려서 들켰습니다 여기 있다 잡아라 뭐야 어디갔어 그냥 마구 때려 찾았다 이때를 대비한 풍선 탈출 미션 석세스 일단 재정비부터 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급대가리 없이 싸돌아다니는 타겟 이건 못 참지 쉴드 업 인피즈블 스피드 업 서프라이즈 컷 그러고 보니 빨간팀 하나밖에 남질 않았군요 3대 3이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고의 컨디션으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들어간다 은밀하게 침대를 부순다 위대하게 으악 떨어진다 아니 저 녀석은 타겟이 아니었는데 젠장 실수했어 살아라 제발 살아야 돼 까꿍 나이스 당장 다가오지 못하게 어느정도만 견제해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니가 첫번째야 비겁하다 풍선이라니 난 더 높이 올라갈거다 익스펙토 빠뜨로놈 난 여기까지인가 으윽 이제 한눈 남았다 어디갔나 했더니 집에 있었군요 진정한 암살자는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뒤로 접근해보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말이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놀래켜줄 준비를 합니다 일명 심장마비 유도작전 서프라이즈 나도 왔다 팡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누가 나를 만지는 것 같아 뭐야 누구냐 으아 변태다 놓칠 수 없지 풀 도핑 풀 아크셀이다 5알이다 승리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에이전트 벌이 세븐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으 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헴 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